자 오늘은 학률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학률이 사실 사람들이 착각을 좀 많이 해 그래서 다른 것들도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지만 학률과 관련된 주제들도 재미있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교과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적분 가족도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적분은 많이 와닿지 않지 미적분은 더구나 수식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근데 학률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뭔가 학률을 엄밀하게 쓰든 계략적으로 쓰든 간에 많이 얘기하는 주제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중에 우리 일부만 조금 다뤄보자고 자 선생님이 지금 질문 두 가지를 써놨는데 사실은 명제를 써놓은 거야 이 명제가 맞는지 틀린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명제는 다 본 것도 얘기할 거야 자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야 그럼 우리가 PA는 0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지 맞는지 틀린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물론 여기서 뭐 P가 뭐고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오케이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PA가 즉 A에 대한 확률이지 A사건에 대한 확률 자 PA가 0이면 사건 A는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다 이 명제가 맞냐 이거지 자 물론 명제 벌써 배운 지 오래됐다고 까먹었으면 안 돼 수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면 단어를 내서 얘기한 건 틀린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어때 얘들아?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상 지금 용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자 왜 이래서 이런 거지 네가 정교 1등 하는 거는 응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야 하지만 1등 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너가 정교 1등을 할 확률은 근데 그걸 확률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상 용어에서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쓰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케이 그럼 답이 수정되나?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면요 PA가 0이다? 당연한 거지 그치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사실 이 질문 2는 뭘 써놓은 거 같아? 그치 역을 써놓은 거야 그 역이 또 뭔지 까먹었어? 복습해 자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치 반대로 대우하고 틀려 자 PA가 0이면 사건 A는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다 어때 이 명제? 둘 다 맞으면 이걸 왜 찍겠니? 그치? 둘씩 하나 드려야지 뭔가 재미가 있겠지? 자 이건 틀린 명제야 자 틀린 명제인데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 일단은 그 먼저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있는데 사실은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 이제 질문 2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그치? 자 질문 2를 얘기할 텐데 요게 틀린 이유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요 P 우리가 따진 지금 P 있지? PA가 만약에 통계적 확률이잖아 통계적 확률이면 이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통계적 확률? 까먹었어 뭐 복습해 통계적 확률은 내가 정말로 이거를 실험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실험해서 그럼 우리 한번 요 얘기를 해보자 주사위 그래서 A 사건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줄여서 쓸게 6이 나오는 사건 근데 알고 봤더니 주사위에 6이 없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정상적인 주사위야 저기 1, 2, 3, 4, 5, 6이 다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6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P, A라고 할 거야 근데 내가 정말로 실험을 했어 몇 번 실험을 했냐면요 어 10번을 던진 거야 10번을 던졌어 그랬더니 10번 정도 던지면 6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1이 몇 번 나오고 2가 몇 번 나오고 3이 몇 번 나오고 4가 몇 번 나오고 했는데 6을 세봤더니 한 번도 안 나왔어 어? 그럼 P, A는 0이네 그러면 6이 나오는 사건은 원래 안 나오는 사건이야? 아니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어 물론 원래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의도는 요건 아니야 근데 이제 어 여러분들은 똘똘하다 보니까 어 선생님이 뭐 계산 실수하거나 금방 잡아내더라고 어 저번 주제도 선생님 생각 안 했어 대머리 어 모발이 없는 분 뭐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모발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 지적을 했더라고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얘기도 나올까봐 이 얘기는 미리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관심사는 요건 아니고요 아 물론 이것도 맞아 P, A가 통계적 확률이면요 P, A가 비록 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A는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왜? 통계는 실험은 실험이잖아 대신 선생님 근데 실험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래도 어 6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요? 많이 늘어나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실험을 10번에 끝냈어 그래도 통계적 확률은 확률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0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은요 이 얘기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두 번째 그럼 P, A가 통계적 확률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이면 즉 수학적 확률이라는 제안을 한 번 걸자고 오케이 제안 한 번 걸어보자 제안을 걸었어 이제 다시 한 번 질문 볼게 그러면 P, A가 0이면 사건 A는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다 맞을까? 통계적일 때는 틀리지만 수학적일 때는 맞아? 결로만 얘기할게 수학적 확률일 때도 틀려 수학적 확률일 때도 틀린 얘기야 자 왜 그러냐면요 교과를 위해서 많이 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뭘로 할까? 1로 할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1로 합시다 그래서 이 점이 A고요 이 점이 B고 자 얘네들 경계 내지는 내부에 P가 있어 P가 있어 오케이 많이 보던 거지 그래서 삼각형 A 이거 B다 미안 B, P는요 삼각형이잖아 그치? 삼각형이 되면서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다 P하고 B하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삼각형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뭐 삼각형 아닐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어쨌든 삼각형 될 때만 놓고 얘기를 하자 자 그럼 삼각형 ABP가 를 논한다면 우리가 보통 뭘 많이 논하나? 그치 예각일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이걸 많이 논한다고 하지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논할 수도 있지 물론 여기는 더 추가로 논할 수도 있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이 아닐 확률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그치? 왜? 예를 들어서 P를 이 경계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딱 이렇게 찍으면 삼각형 아닌 거잖아 어쨌든 어쨌든 자 근데 샘은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사건 A를 뭘로 할 거냐면요 직각삼각형을 사건 A로 할래 오케이?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따지는 확률을 보통 기약적 확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근데 뭐 이 정도로 그냥 기약적 확률도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이 정도는 보통 기약적 확률이라고 얘기하진 않아 오케이? 근데 지금 기약적 확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 삼각형 이 그림에 따르면은 얘는 뭐야? 얘는 예각이지 그치?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예각과 둔각의 경계에 직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직각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평상시에 원에서 다뤘던 내용을 거꾸로 이용해야지 아! P가 바로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놓고요 이 반원상의 선 위에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반원상의 선 위에 P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예각삼각형의 확률은 어떻게 따지나? 얘는 전체 면적 1분에 그치? 전체 면적 1분에 예각일 때는 이 바깥쪽이니까 얘네들 이 원을 제외한 넓이를 비율로 따지지 자 그러면 넓이를 비율로 따지면은 얼만가? 얘는 이 반원의 면적 한번 계산해보자 반원의 면적이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하면 되나? 그러면은 2분의 파이? 4분의 1 아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지 미안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니까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요 안에가 넓이가 8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1에서 8분의 파이를 빼면 되지 그치? 그래서 1 빼기 8분의 파이야 물론 1 빼기 8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중각삼각형의 대량률은 뭐야? 바로 이 내부에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이 내부에 있으면 돼 그래서 얘들 상대적 빈도 물론 대전제는 있어 얘네들 피가 이 경계하고 내부에 물론 경계를 빼고 내부만 따져도 돼 뭐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경계 포함 내부에 피가 찍힐 때 얘네들은 무작위적으로 찍혀야 돼 무작위적으로 찍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치? 여기에 무한계의 점들이 있겠지만 그 점들이 선택될 가능성은 다 동일하다고 전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점의 개수는 물론 무한계야 근데 어쨌든 개수는 넓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치? 이 영역과 이 영역의 넓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게 내부적으로 깔려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자세히 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둔각삼각형의 대량률은 전체 면적분의 이 반원의 넓이니까 그치? 8분의 8가 된다고 그래서 합해서 1 되잖아 그치? 합하면 1 나오잖아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얼마야? 바로 이 선의 넓이를 따지면 돼 그래서 전체 넓이분에 선의 넓이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선의 넓이가 없단 말이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요 넓이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수학적 확률은 PA는 0이 나와 근데 우리가 정말로 찍다 보면 직각삼각이 될 때 있을까? 없을까? 생겨 물론 그 확률은요 굉장히 낮을 거야 그치? 하지만 생겨 아 중요한 건 생길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발생해? 안 해? 발생하잖아 왜? 직각삼각형이 대기하는 P가 존재하니까 그치? 하지만 PA는 0이야 PA는 0이야 오케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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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하고 어긋나는 것 같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서 끝내도 돼 근데 이제 이왕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나가자 좀 더 나가자 왜냐면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왜 그런지를 한번 물론 넓이가 선은 이 P 직각삼각형이 되면 이 P점들의 집합은 선이니까 면적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틀린 건 설명은 아니야 틀린 설명은 아닌데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보자고 원래 점은요 크기가 없어 그게 점의 정의야 정의 중에 하나야 성질 중에 하나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얘네들 어 이 정사각형을 일단은 적당히 잘게 쪼개는 거지 잘게 쪼갰다고 치자 이렇게 어떻게요? 그래 뭐 N등분 했다고 쳐 그 다음에 여기도 N등분 했다고 쳐 오케이 어 힘들다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면 여기 점 이 영역이 몇 개가 생겨? 영역이? 그치 N제곱개가 생긴다고 그럼 우리는 점을 선택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이 한 칸 안에 딱 아무데나 찍히면 그냥 찍히면 그냥 그 영역이 선택된 걸로 보자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얘네들 정말로 이렇게 원이 될 때 원이 될 때 얘네들이 지나가는 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칸들의 개수는 그냥 다 찍혀서 생각해놓고 판단하자고 그럼 굉장히 폭넓게 가는 거지 왜? 어쨌든 뭐 정확하게 보면은 뭐 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봤다고 치자 그럼 원래 어느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선택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이 칸을 선택했다는 거 이 칸을 P로서 선택했다는 거는 그냥 원 위에 있는 점으로 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요 얘네들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칸의 개수는 몇 개야? 그치? N제곱계라고 아 물론 우리가 이거 자체가 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N을 무한대로 보내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 이 빨간색 선이 지나가는 지나가는 칸의 개수는 몇 개일까? 아 그걸 어떻게 써해 N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못 쓰지 못 쓰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얘는요 N의 1차식이 나와 N의 1차식이 나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아니 이러면서 물론 이 근처에선 얘가 그치 이 근처에선 얘가 이 한 칸에 대해서 한 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개 지나갈 수는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만 그게 한 개는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가까워지면 그치 가까워지면 이렇게 이 한 칸에 대해서 지나가는 게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두 개밖에 못 지나가잖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네들은요 실제로 이 원이 지나가 이 원 빨간색 선이 지나가는 원주상의 지나가는 점의 개수는요 N의 1차식이야 지금은 정확하게 그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을게 근데 사실 점은 무한계거든 무한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점으로 지금 이 한 칸을 점으로 본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결국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점점 작아지면서 칸이 무한계가 되겠지 근데 얘는 N의 2차식인데 N제곱인데 왜? 전체 칸은 N제곱개니까 얘는 N의 1차식이란 말이야 물론 이 N의 1차식은 어디에 수렴해 갈 것 같아? 어디에 수렴해 갈 것 같아? 그치? 이 N의 1차식은 그 개수 자체가 잘 생각해봐 요게 1이잖아 그럼 요 원주가 얼마니? 원주가 음 2분의 파이지 그치? 2분의 파이지 왜? 원주율이 그거니까 그치? 파이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개수는요 개수는 2분의 파이에 아마 수렴해 갈 것 같아 그치? 그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얘 길이에 거의 비례할 거 아니야 그치? 길이에 비례해서 지나가는 거니까 대신 이제 그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어 N이 어떤 유한한 수일 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얘는 N의 1차식이고 얘는 N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따지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요거를 PA라고 정의해 이거 자체를 정의하는 건 좀 그렇고 만약에 칸을 나눠서 한다면 이렇게 정의해도 돼 근데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가지고 요거 PA를 정의해야 돼 지금 무슨 얘기야? 분명히 사건 A가 발생하는 게 0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때? 레벨이 차이가 나지 얘는 제곱인데 얘는 1차식이야 근데 N이 무한대로 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됐다고 보면 돼 근데 이거는 요것만 선생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전체 사건의 사건을 우리가 어떤 N의식으로 표현했을 때 물론 나중에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돼 수학적 확률이니까 자 N을 N의식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2차고 얘는 만약에 1차다 그럼 1차도 어쨌든 간에 N이 주어졌을 때 0은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그렇지 차원이 다르지 차수가 다르지 그다 보니까 수학적 확률은 0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수학적 확률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얘도 0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 왜? 금방 얘기했지만 직각이 되게 하는 P가 존재하니까 근데 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한 100년 동안 찍고 있으면 한두 번 될까 말까겠지 정말 정말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건 수능에 나오진 않아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률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는 자기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구분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학률이 0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본 적 있는지 거기와 관련된 조금 재미있는 주제야 대신 학률 통계와 관련된 건 바로 다음에 들어겠다는 건 아니고 또 재미있는 주제들이 몇 개 더 있거든 여러분들 궁금해하면서 그런 거는 조금 더 달아볼 생각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 학률의 사건의 학률은 0이야 맞아 하지만 학률이 0이라고 해서 그 사건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재미있는 수학이야기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약속 2 12 11 14 15